그 친구는 손이 없나요? 내 여자친구가 상대방한테 세월을 까졌다 그 친구는 손이 없나요? 근데 진짜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참 여자친구가 괜찮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방금 딱 들었을 때는 뭐야?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내 여자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까주면 자랑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친구가 내 여자친구한테 그 세월을 까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제 친구를 왜 네가 까져? 까져도 내가 까져 내가 알아서 먹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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